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굉장히 어지러운 어질어질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를 희롱한 저희 교회 단임 목사를 남편이 주님 곁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골프채를 들고 교회로 쳐들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원지 저희 신랑이 골프채를 들고 교회로 쳐들어왔어요. 우선 방탈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게 종교와 관련된 그린 점도 되게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식사 당번이었어요. 이런 새벽부터 밥하고 배식하고 또 설거지도 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어제죠. 토요일에 2시간 정도 재료 손질을 했고요. 오늘 새벽엔 6시까지 가서 교회에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또 반찬 만드는 거 거들고 배식하고 또 사람들 다 먹고 난 뒤에 설거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 단임 목사가 갑자기 주방 뒷문으로 들어와서는 호수를 집어들더니 저를 포함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물을 왕창 뿌려야 된 거예요. 참고로 수압이 엄청 세거든요. 결국 그 덕분에 저는 홀딱 완전히 젖어버렸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야? 목사면 다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도대체 왜 물을 뿌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나중에 들은 말로는 사람들 더울까봐 장난으로 그랬대요. 이거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씻고 있던 그릇들 다 집어던지고 소리 막 지르면서 거기다 제가 입고 있던 아침안은 목사한테 투척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로 들여갔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막 울면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시 제가 울었던 이유는 일단 화가 난 것도 맞지만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소리를 꽥 지르고 화를 냈던 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나 어떡해 방금 일하다가 우리 담임한테 물벼락 맞았어 나 소리도 질렀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 그거 다 봤어 나 이제 어떡해 엉엉엉 그런데요. 바로 이 부분이 진짜 큰 실수였던 겁니다. 사실 저희 남편 교회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교회나 성경이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건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제 착각이고 다 싫었나 봐요. 그래도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싫어하거나 터치는 절대 안 하길래 이 정도로 적기심이 있다는 건 저 정말 놀랐거든요. 결국 분노한 저희 남편 바로 교회로 찾아왔는데 문제는 흠뻑 젖어있는 제 꼬라지를 보고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바로 트렁크를 열어서 골프채 하나를 꺼냈고 그걸 한 손에 들고 온 교회를 배회한 거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를 찾아다닌 겁니다. 당연히 목사는 이게 무서워서 벌써 공문이 뺐고요. 결국 깜짝 놀란 저랑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겨우 말리고 사실 저희 남편 평소엔 되게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한 번 돌아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깜빡 잊고 살았나 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한바탕 큰 소란이 있고 난 뒤에 겨우 진정을 했고 모든 장모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에 얼른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남편은 지금도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죠? 제가 다시 저희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워낙 대형교회라 사람들 진짜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난리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진짜 놀랍다 놀라워. 교회에서 식모처럼 공짜로 일하고 그런 와중에 목사한테 물 세례를 받고도 사과를 받기는커녕 그 교회에 못 다니겠죠? 이러면서 징징거리는 너 말이야. 이게 진짜 교인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네? 되겠으니? 저도 알아요. 네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요. 아까 진짜 사람들이 그걸 다 봤거든요. 여하튼 제가 목사한테 사과를 받으면 다시 다녀도 되는 걸까요? 2번 아니 니마 그냥 교회를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반드시 꼭 다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3번 저번에 누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길래 아 그래 하나님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 건 못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나보다 이래가지고 개싸움 났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수님도 교회 만들지 마라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2번 정신줄 놔버린 미친 목사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 그지같은 꼴을 당하고 계속 그 교회에 못 나갈까봐 이렇게 징징징 울고불고 하는 거 참 꼴사납다. 3번 에이 그 목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설마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물을 뿌렸겠습니까? 장난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딱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서 소리나 지르고 나간 사람이나 또 지 마누라 괴롭힌 목사 찢어죽이겠다고 골프채를 들고 온 놈이나 뭐 다 똑같네요. 대댓글 그래 너는 네 마누라가 어디서 쳐맞고 와도 허허실실해라. 끌 끌 끌 끌 대댓스니 아니에요. 제 몸 완전히 다 젖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거 수압이 엄청 강해서 더 빡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에 막 뿌렸고 제가 어푸어푸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3번 앗! 그런 거라면 찢어죽일만 하군요. 죄송합니다. 4번 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근데 아줌마 이 제목 도대체 뭡니까? 왜 네 신랑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적어놨냐고. 교회 봉사하는 신도한테 장난이라고 물이나 척 끼얹고 자빠진 목사 골프채를 들고 교회를 찾아온 그녀의 남변 그런 와중에 교회를 못 다니니까 전전긍긍하는 아줌마 너까지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이 네 신랑인데 왜 신랑을 까고 있지? 끌 끌 끌 맞아요. 솔직히 골프채 이거는 좀 과한 게 사실이지만 내 아내가 수모를 당했으니까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2번 남편 참 불쌍하다. 자기 아내를 위해 그토록 화를 내줬는데도 정작 아내는 남편의 편이 아니네 아이고 통제라. 5번 다니던 교회 안 나갔더니 길에서 마주쳤을 때 내 인사도 안 받고 쌩까고 지나갔던 목사 부부도 있어요. 두번째 사연입니다. 이것도 골때리입니다. 원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 그리고 진짜 교회 안에서의 싸움 먼저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싸움은 이렇습니다. 과학적인 토론과 광신적인 신앙의 충돌 그리고 엄청난 헌금강요와 더불어 비리로 얼룩진 경영 뒤틀린 신앙을 전파하는 목사와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목사를 따르는 아둔한 신자들 그리고 신교, 구교와 같은 신앙에 대한 신학견의 차이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짖으며 악을 처단한다는 명목 하에 스스로 십자구를 자처한 광신도들 아니죠. 실제 교회 내 싸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동사를 보면요. 아이고 이거 다 뭐냐 비린 젓갈을 쓰면 아무도 안 먹는다. 아니 지금 그게 뭔 소리냐 다들 잘 먹는데 도대체 누가 그딴 미친 소리를 하냐 누구냐 아니 누가 깍두기를 이렇게 잘게 썰었냐 어이고 우리만 먹냐 요아부 애들 먹이는 거 생각 안하냐 김치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뭘 어쩌자는 거냐 어이고 요즘은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구나 그런 소리하냐 담임 목사가 내가 만들어준 김치 분명 맛있다고 했다 어이고 그 양반은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라 김치 맛 같은 건 모른다 김치에 매실액 넣자고 한 사람 누구냐 당장 나와라 뭐가 아니 우리 친정은 다 이렇게 먹는데 뭐 아니 잠깐 너 지금 우리 친정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김치에 굴 좀 넣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했냐 이렇게 안 하면 맛이 하나도 안 시원하다 모르면 아가리 닥치라 누가 뭐래도 전라도 김치가 최고지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아이고 그렇게 양념을 쳐 바르면 신발도 맛있겠다 누구누구 손자는 김치도 안 먹는다고 하더만 한국사람 맞냐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만든 김치는 잘 먹더라 그냥 너희들이 만든 게 거지 같은 거니까 이제 그만 인정을 해라 소금은 이걸 쓰면 안 되죠 담수를 써야지 얼씨구 니 때문에 지난번 담수 썼다가 다 망했다 니 맘 모르냐 배추 이렇게 다듬는 거 아닌데 아이고 꼬라지 마라 아니 니가 뭘 안다고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냐 등등등 교회 내에서 신앙이나 헌금 이런 걸로는 사실 잘 안 싸워요 대부분 그냥 대충 웃으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좋은 말인갑다 하고 웃어가면서 넘기죠 하지만 김장 봉사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교회든 겨울철 김장 봉사할 때 김치 맛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과 레시피를 주도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그 존재가 그 교회의 진짜 실세입니다 문제는 그 실세에 대한 도전과 반발 그리고 본인 김치 맛에 대한 자부심을 무장한 존재들은 늘 있는 법이고 이로 인해 김장 봉사할 때마다 엄청난 신경전과 싸움 어마어마한 다툼이 발생하죠 심지어 각 지방의 김치 비결을 중심으로 우리 친장은 이렇게 담그는데 아이고 저 꼬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교회의 운영진이 나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가 쓰는 교회가 되게 많은데요 한 번은 어떤 교회 부목사가 이런 싸움을 미연에 방지코자 아이고 이번 김치는 그냥 사가지고 나눠드리죠 요즘에는 보니까 그 중국산 김치도 맛있는 거 되게 많아요 사실 뭐 김치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하하하하 이랬다가 분노한 아줌마 할줌마 신도들이 들고 일어나 교회가 뒤집혔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싸우던 신도들이 그때 단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부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정도로 완전한 진노를 했다고 해요 이거 진짜입니까? 댓글 1반 내가 예전에 12년 넘게 달렸던 교회에는 강력한 보수파와 그의 팽팽히 맞서는 진보파가 있었는데요 직업이 건축사장인 보수쪽 장로 아저씨가 건달들 시켜가지고 진보파 편을 들던 단위 목사를 진문계에 밟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데 공개 입찰했다고 그 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바로 교회도 때려치더라고 덜덜덜덜 2번 이게 웃겨 조금만 진지 빨자면 교회 중추에 있어야 할 집사 권사들이 헌금이나 신앙 이런 건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려우니까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버리고 고작 이런 걸로 신경을 쓰니까 그 꽁꽁꽁 같은 목사까지도 아는 것들이 개소리를 해도 웃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3번 사실 김치는 가족끼리도 통합하는 게 힘든 게 사실이죠 일단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 만약 저희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골프채는 모르겠지만 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못 참죠 사과받아야죠 제대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앞에 댓글처럼 진짜 신앙에 신경 쓰고 어떤 운영이나 비리 같은 게 없게끔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런 걸로 싸움을 한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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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